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실적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당장 내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의 실적 발표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두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빠르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넥스트를 필투로 대왕고래 관련주들 급등하나 싶었는데 다른 관련주들은 일제 시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지난주 내내 비만치료제 관련주들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 블루엠텍이나 올릭스 같은 종목 오늘 시세가 멈췄습니다. 비만치료제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슈 3가지 점검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슈 3가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상승한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엔터와 웹툰 관련주들 일제 시세를 냈습니다.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세에 이어받으면서 YG 플러스가 결국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1.46%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로도 시세에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웹툰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VI에 걸렸던 종목들 참 많았는데요. 수성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20% 넘는 상승세 이어가면서 22.6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에 엔터와 웹툰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 한번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리각앤바이오는 13만 원 신곡가 기록하면서 오늘 5% 넘는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일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거의 3% 가까운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H&B 그룹주들로 다시 한번 시세 보여줬는데요. FDA 승인 지연 소식 전해지면서 하락세 연출했었지만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시세가 다시 한번 몰렸습니다. H&B 테라퓨틱스는 오늘 17% 넘는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즈도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특히나 11월 14일에는 G스타가 예정돼 있는데요. 부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넷마블이 6% 넘게 상승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6.21%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NC소프트는 물적 분할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늘 3.83%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엔터주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YG플러스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로제의 신곡이죠. 아파트 이제 안 들어보신 분들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수능 금지곡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YG플러스의 시세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엔터주들로 이 훈풍이 좀 번져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엔터주 공약을 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하이브가 사실은 미니진 사태 이후에 엔터주들이 다 주가가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됐었죠. 여기에 더불어서 기존에 레이블 사업을 확장을 하려던 부분들도 점점 실패가 많아진다. 가능성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경각심도 많이 나왔었고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도 감사까지 직접 참석을 했었죠. 이런 모습들까지 좀 본다면 엔터주들이 지금 단기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거는 말 그대로 블랙핑크에 대한 호재가 낙수효과를 나왔던 발언은 기대심리에 의해서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릴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의 주가를 이전에, 케이팝의 열풍이 항상 나돌았었고 특히 2020년, 21년도까지의 성장성, 폭발적인 탄력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제약적일 수는 있겠지만 내년 정도까지의 시간 텀을 두고 보신다고 한다면 엔터주 공약은 가능하다고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YG플러스도 그렇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 엔터주들을 공약한다고 하면 그동안은 해외 순방공원들을 굉장히 많이 갔던 그룹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규 런칭됐던 아이돌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혹은 컴백했던 그룹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좀 덜 받았었는데 일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7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런칭을 진행하면서 다시 우리가 앨범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흥행이 잘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찌라시처럼 굉장히 잘 돌고 있어요. 팬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막상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면 뭐야 그래도 아직까지 특별한 공제는 없는데 정도로 거의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주가 탄력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YG플러스가 상한가입을 아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한 번 정도에 대한 주가 상승은 좀 기대를 훨씬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YG를 무리하게 잡기를 추천드리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4대 기획사 중심을 운영이 되는 와중 속에서도 JYP가 이번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소니 엔터와 합작으로 진행됐던 보이즈 그룹이 또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런칭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현 효과들은 오히려 3분기 이후의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박진영 대표가 작년에도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이거 주가 싸니까 지금도 사십시오 얘기했는데 그래 놓고 또 주가 떨어지니까 1월에 사고 그 다음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이제 지금처럼의 어떤 실적 악재 부분들을 감당을 못했다는 부분인데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 엔터주를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 JYP 멘터도 매력적이다. 사실 주가적인 부분들에서의 부담은 많이 완화가 됐고 여기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실적 부분이겠죠. 그런데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블랙핑크의 인기가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YG 그룹을 좀 선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YG 쪽을 좀 나이가 개인적으로 선호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YG 엔터도 마찬가지로 좋은 투자가 된다고 보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이제 어떤 시장 자체에 대한 저평가 부분이 좀 오래 이언 부분이 있기 때문에 JYP 엔터를 한번 눈여겨보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플러스 놓치신 분들은 JYP 엔터테인먼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성욱 차장님께는 웹툰 관련 주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성 웹툰, 지난주에는 투믹스 지분 확보를 하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의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 때 급등 이어갔는데 사실 시가총액이 아직 천억 원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투자에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까요? 수성 웹툰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 기계나 물류 어떤 장비나 물류 기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런 투믹스 지분을 계속 인수를 하면서 웹툰 주로서 지금 시장이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연결 재무 지표상 우선 크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웹툰이라는 것 자체의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성장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수성 웹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선을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네이버 웹툰에 대한 낮의 상장의 이후에 상장한 이후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관심이 모아졌었던 웹툰 산업 자체가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별로 저는 같은 어떤 웹툰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별로 많이 틀리고 모멘텀도 각자 제각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웹툰 주들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이 종목을 선별하다 보면은 몇 개 안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웹툰 쪽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어떤 수성 웹툰의 일본 진출에 대한 이슈에 의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 좀 그 선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저는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 때 상반기 때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너로 보여주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실적으로만 접근한다면은 이 종목별로 뭐 키다리 스튜디오나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웹툰 엔터테인먼트 물론 이제 뭐 미국에 대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환율이나 이런 영향도 많이 좀 많이 좀 선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상승 또 환율에 대한 하락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엇갈리는 기업들도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웹툰주에 대한 종목들 선별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앞서서 이제 엔터주와 마찬가지로 웹툰주들도 3분기 대비해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몇 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성 웹툰 성장주인인 만큼 실적 잘 나올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입니다. 오늘 리각앤바이오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HLBA 테라퓨틱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리각앤바이오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13만 원 선에 머물러 있는데 15만 원까지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15만 원까지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역시나 올긍정이 나왔네요. 리각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자사주 취득 소식 전하더니 지지난주에는 일본 제약회사와의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월 들어서 이미 한 3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또 더 남아있는 걸까요? 일단은 내년부터 일상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기에 기대 상승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는 금리를 폭발적으로 인하하기보다는 점진적인 베이비 스텝으로 베이비 코스로 마찬가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나올수록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기대는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지금 사실 리각앤바이오도 그렇고 이전에 유학양인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사실 지금 주가가 랠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펼쳤죠. 그러다 보니까 리각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만 원에서 바로 15만 원을 빠르게 돌파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 조정이 또 나온 이후에 손바퀴 이후에 본격적으로 내실을 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플랫폼 기술 이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LCB97로 마찬가지로 이번 성과가 좋다면 2성까지는 연내 기대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이죠. 내년도에 한 번 정도의 탄생 반력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겨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이 주가가 한 번 무너지겠느냐는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경색도니까 바이오주의 가장 큰 강점은 시장 대비했을 때 상승에 대한 탄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시장이 축소됐을 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수익화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바이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오버행잉 이슈가 어느 정도 조절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주가를 이어서 연속으로 탄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만약에 유아킨 바이오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한다면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셔서 어느 정도 소득을 좀 만드시고 저는 오히려 가져가시는 거는 좀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당장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의 컨센서스 한 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상승은 1조 883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3천억 원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차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한 7% 정도 하향 조정된 것과 비교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지켜봐도 되나 싶은데 실적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그렇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시장 주도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 능력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이 아니라 2026년, 2027년까지 생산 캡파를 늘리는 부분을 계속 잡고 있죠.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수준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확신을 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확대되고 생물보안법 얘기가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슈를 전에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꼽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접근 전략을 할 때도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전부 다 좋은 부분이 아니라 몇 개 종목만 지금 가는 형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개별 종목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측정치가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엔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떤 미래의 어떤 이슈, 이벤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로 지금 주가 먼저 갔다고 한다면 최근에 앞서서 이제 바로 르가칸 바이오도 얘기했겠지만 이 기술 이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실적이 잡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가 지금은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유한양행도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유한양행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비만치료제는 약간 별도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주가나 실적 전망 자체가 제약바이오 전체 분위기를 좀 이끌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지금 6, 7공장, 8공장까지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30년까지죠. 자신이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삼성바이오 로직스에 대한 매수 관점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호실적 발표와 함께 바이오 종목들의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덕구 대표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HLB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 보여주더라고요. 반면에 비만치료제 관련 주들은 좀 오늘 시세가 멈춘 모습이었어요. 바이오 종목들 투자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주가적으로 많이 눌려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발세로 주가 상승이 견이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크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신약후보물질 그리고 CDMO 여기 제네릭 시장 혹은 미용부분까지 고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다 갔다더라 하는데 막상 내가 샀던 테마나 혹은 비만치료제는 또 안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가치를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례로 지난주에 상승했던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의 비만치료제 중에서 가장 안 갔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억수랑 금요일날 상승을 하고 나서 오늘 좀 이렇게 일부 소화하는 물량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이 좀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때부터는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또 저평가됐던 섹터를 다시 또 매집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유리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보실 때 만약 이 기업이 어떤 보톡스 관련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비만치료제 이슈가 나올 때는 비만치료제가 먼저 갑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비만치료제 소화물량이 좀 나오고 나면 또 보톡스 관련 수도 다시 올라가요. 왜? 둘 다 똑같이 미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테마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제약 쪽을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현 시점에서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크게 잡지 않는 이상 10%, 15% 내외의 테마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바이오라는 이름으로만 속아서 한 종목에 하나씩만 넣지 마시고요. 한 3개 종목 내시는 2개 종목을 좀 선별하셔서 아예 개별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바이오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순환매를 잘 이용해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했지만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생담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